생검, 조직검사, 바이옵시 신체 부위의 영상만으로 문제를 찾아내지 못할 때 의사들은 현미경으로 검사하기 위해 신체 일부를 떼어내는 경우가 있다 신체 조직을 떼어내거나 책을 뽑는 시술로 생검 바이옵시 골수천자 또는 척수천자, 요수천자라고 부른다 등이 그러한 검사 방법들이다 생검 방법은 4가지가 있다 단지 세포 몇 개만 얻어서 하는 검사들도 있지만 작은 짓기가 달린 뇌시경이나 메스를 이용해서 상당한 부피의 조직을 떼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표본만 얻어내는 검사가 아주 간단해 보일지라도 역시 위험이 따른다 요수천자 검사와 5분의 1에서 손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항상 숙련되지 못한 신체 부사들이 시술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되어 왔지만 새로 제시도된 증거들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 많은 의사들까지 포함하여 시술자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척수천자는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면 매우 위험한 질병이 의심되는 아동들의 진단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척수천자 검사를 받는 아동들은 세균성 뇌수막염에 의한 최악의 합병증인 탈장 사망 또는 뇌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발생할 가능성이 30배나 높아진다고 한다 생검에서 조직 표본을 이용하면 암이 의심될 때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일부에서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흔히 시행되는 검사인 전립선 생검은 조직의 여러 부위에서 표본을 얻어 검사할 때 4분의 1에서 결과가 오류로 나온다 유방, 간, 신장, 폐, 최장, 그리고 림프절 등의 생검은 모두 유양성과 유음성의 결과의 비율이 매우 높다 유방조형술과 마찬가지로 유방조직의 생검 또한 정확하지 못하여 양성과 악성 조형수 거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모든 의학적 검사에서 그렇듯이 생검에서 역시 위험이 따른다 가장 큰 위험은 검사는 의사가 실수로 검사 대상 장기 또는 인근 장기에 손실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생검 사례 3건 중 1건에서는 폐허탈이 발생하며 간생검에서는 2천 건당 1건으로 담당이 손상되어 흘러나간 담즙에 의해 치명적인 복막염이 발생한다 그리고 종양조직이 한꺼번에 제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검 과정에서 종양조직에 가는 시술 때문에 암이 다른 곳으로 파종돼요 씨가 퍼져나가는 거죠 전이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따지면 암수술도 마찬가지죠 생검이 아니라 그러면 걔네들은 살려고 계속 그 새끼를 까는 거죠 DNA가 변화돼서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한 의사들은 현재 전립성 생검을 할 때 동시에 방사선 치료도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유방 생검에서도 사례의 3분의 1에서 그리고 간생검의 6분의 1에서 암세포의 파종이 발생한다 아일랜드의 코너는 나는 전이 존경을 진단하게 된 바로 그런 국소적 생검이 50세에 불과했던 나의 사랑하는 아내 진아 사망원이라고 생각한다 진아는 밝은 모습으로 스포츠를 지기며 정원을 가꿀 정도였다 대체의료도 시도하며 치열하게 암과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녀는 검사받기를 두려워했지만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온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검사라고 강조하여 그녀를 압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올바른 판단이나 직검보다는 의학적 도구모가가 먼저 했다 조직생검은 종양, 목부에 한정됐던 있던 빠르게 전인시켰던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를 지켜보던 일은 매우 괴로웠다 불과 두 달 만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라디움 방사선 동의원소 치료 처방이 내려졌다 치료 이틀째 아내는 복통고사했다 9월에 결정이 있은 후 그녀 상태는 거의 출하가듯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3주 난소암에 진단하여 응급작용적 줄수를 받았다 줄수량은 떼내는 거죠 수술로 모든 암을 제거할 수 없었고 남은 암은 맹렬한 기세로 퍼졌다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면 세포로 퍼져 암은 혈관으로 퍼져 임파선으로 퍼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로 다 퍼질 수가 있는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화학적 치료까지 동원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11월 23일 아내는 떠났다 수술받으면 오히려 암이 퍼진다는 얘기가 속설이 있죠 그런데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퍼진다기보다 이미 퍼져 있다 한 특정 부위에 그걸 제거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요 피레토 법칙 있잖아요 80대 20 법칙 그러면 20%가 암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20%를 제거했어요 완전히 검사 진찰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환자의 병력을 자세히 파악하여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던 검사를 바꾸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완전하게 건강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매년 하는 정기 검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 먼저 혈액 속의 모든 지질들 수치를 검사해달라고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미국 국가 콜레스테롤 교육자문단은 현재 콜레스테롤 4가지 성분 모두를 측정하는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질단백 저밀도 지질단백 중성지방 검사를 두 번 해달라고 요구하되 1주와 8주의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검사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이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일생동안 약을 복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CT 검사에서 검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다른 더 안전한 검사 방법이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의사가 CT 검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X선 검사일지라도 손이나 손가락 검사와 같이 아주 간단한 검사의 경우라도 간호사의 비웃음 정도는 완전히 무시하고 생식기관과 갑상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한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을 20%나 줄일 수 있다 영상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가능하다면 조형제에서 사용하는 검사를 피하여 조형제 쇼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잖아 알러지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 내 시경을 이용한 근데 물론 그건 드물죠 초음파 검사와 같은 새로운 기술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조직생검 피하고 더 안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영상 진단 방법을 찾도록 한다 유방염 진단에 사용되는 체온 그래프나 초음파 MRI 또는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 등이다 PET죠 갑자기 그 약자 생겼네 포지트론 뭔데 토모그래피겠죠 포지트론 1일트론 토모그래피인가 그게 그러면 이제 전자가 그 설탕물을 먹여가지고 그 암 같은 경우는 그 설탕물을 많이 흡수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요즘은 별로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